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그런 콘텐츠와 영상물이나 글이 버젓이 SNS상에 떠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거나 그것을 읽게 되면 그런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권력자의 경우일수록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 콘텐츠를 어떤 사람들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온한 콘텐츠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타스통신발 기사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24일날 모스크바 치안법원이 다국적 기업인 구글의 유튜브와 또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아주 상당한 그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온한 콘텐츠를 제때제때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과징금이 불가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월 24일날 러시아 타스통신은 모스크바 치안법원 판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관계단국의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글과 메타는 각각 72억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164억 원과 또 19억 9천만 루블, 320여 개 가진금을 납부해야 된다. 상당히 그 얘기입니다. 러시아 통신감독 당국인 로스콤 나드도로는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수십 차례 걸쳐가지고 금지 콘텐츠를 발표하고 그것을 삭제해달라 요구했지만 제때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글이 삭제하자는 콘텐츠는 2600개 또 그리고 메타가 삭제하자는 것은 약 2000개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콕 집어서 내려주기를 요청한 금지 콘텐츠는 주로 반정부 시위 참여를 호소하거나 또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난치하게 만드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푸틴의 정적인 알렉세이 니발디가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심기를 크게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트위트와 티톡 등에 대해서도 금지 콘텐츠 삭제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금지 콘텐츠를 빨리 삭제하지 않다면서 트위트에 대해서도 약 279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4억 5100만 원 정도의 과진금을 이미 물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총선을 앞두고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어 등에서 앱 장터에서 야근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스마트 보팅 앱을 강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삭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트위트는 러시아 인터넷 막 접속 속도를 제한하고 자신의 인터넷 주소를 숨길 수 있는 VPN 소프트웨어도 모두 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는 특정 국가의 관계 당국과 사업 측인 면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가권이라든지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다국적 기업이고 외형이 크더라고 하더라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권력의 압력이나 요구에 무한정 버틸 수는 없습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지만 지난 9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경쟁 그런 운영체제 OS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다는 그런 건으로 무려 2천억 정도의 과징금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먹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3건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지만 반대로 국가 권력에는 상당한 어려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공정위에 과징금이 떨어지자 또 구글은 구글이 한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을 계산해서 내놓았습니다. 구글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맨약 11조 9천억에 상당하는 그런 편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구글이 밝혔습니다. 현재 구글은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잔 워치스키의 유튜브 최고 경영자는 유튜브가 창작 생태계에서 한국의 국내 청성산 GDP에서 1조 5천억 정도와 그리고 8만 6천 개 이상의 일까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2019년 한 4월 말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콘텐츠의 전송 그리고 광고 등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 환경, 활동 환경은 초기보다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악화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검열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내가 이 주제를 다루어야 되는가 다루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을 보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 입장에서도 관당국과의 일정한 거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많이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치 환경과도 상당히 그 표현의 자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 전체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과 같은 괴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세계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커녕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 의한 개입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권력이 등장하냐에 따라서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도 자기검열을 빈번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고 그와 같은 그런 사례를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오늘 여름에 소개해드렸던 러시아 사례와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유튜브 환경 속에서도 유튜브라는 그런 회사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막강하죠. 그것은 대개 전체의 송출량 가운데 한 80% 정도를 추천 동영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특정 동영상을 노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노출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튜브 창작 생태계에서 유통되는 그런 정보의 질과 양과 종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련 내에서는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버텼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압력이 있으면 아마 오래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버텼기 때문에 그렇게 과징금을 맞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콘텐츠를 버젓이 올리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